인물 좋고 화상 좋고 근데 가슴에 한이 많아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가 조금 덜해 그러다 보니까 만족이 안 돼 또 사실상 본인 사주 같은 경우는 남 밑에 있을 수 없는 사주예요 그래서 내 장사를 하신다든가 내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특출난 직업을 조금 하셔야 되는 사주가 맞는데 밥그릇은 이만한데 넘치게 먹고 싶고 목표도 있고 굉장히 잘 살고 싶고 또 성실하셔 그래서 읽고 싶은데 내 뜻대로 뭐가 되지가 않고 지금 동서사막 약간은 막혀있는 상태시거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거지 같아요는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시는 일적으로도 내가 볼 때는 이동이나 변동이나 움직이는 직업을 갖든 또 이 일이 아닌 다른 일을 조금 옮기시거나 이직이라든가 좀 하실 수 있는 기운이 들어오시거든요 또 마음은 굉장히 여려 또 고집은 있지만 마음이 굉장히 여리다 보니까 의지는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내가 의지만 좋다고 뭐가 다 되진 않잖아요 의지는 있는데 상황적으로 뭐가 안 된다든가 또 체력적으로 뭐가 안 된다든가 일이 자꾸 한 가지 일로 풀어가면 좋은데 그게 잘 풀리지가 않는 지금 사주야 또 나이도 지금 서서히 조금 들다 보니 사실상 앞날이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본인조차도 헷갈려 지금 이 일이 내 밥그릇은 안 맞다고 생각해 본인 자체도 그냥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고 있는 걸로 보이시는데 밥그릇 자체는 아빠가 밥그릇이 이 밥그릇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떨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의욕은 있어 모든 열정도 있고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가 지금 뭐를 해야 될지를 결정은 못 내리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전문직이 됐던 기술직이 됐던 뭔가를 찾으셔서 하셔야 돼 원래 하셨던 일을 다시 하신다든가 내 마음의 병 몸의 병이 낫다고 하면 지금은 마음의 병이 조금 들었어 우울증 아닌 우울증에 조울증 아닌 조울증 왠지 모를 희망이 없고 뭔가의 지푸라구를 잡고 싶은 심정인데 잡혀지지가 않아 본인 자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남자로서 내가 가장으로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헷갈릴 때도 많고 자신감이 상실되고 의욕이 떨어지고 50살 되고 60살 때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도 남자가 태어났으면 남자로 태어나서 두 쪽 달고 태어났으면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내 사주대로 못 가다 보니 본인이 힘이 들어 마음적으로 하지만 그거를 누구한테 내색하지도 못하고 항상 웃으려고 노력하고 아이한테도 마찬가지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다 해줄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은데 그게 좀 안 된다 보니까 아빠 스스로가 어쩔 때는 이렇게 아이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미안한 마음 때문에 본인이 마음이 울컥울컥할 때가 많다 또 마찬가지로 사실은 일부 종사가 힘든 사주예요 일부 종사가 힘든 사주야 한 번을 갔다 오던가 중간에 중도하차를 하던가 하실 운이 있는 사주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가정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좋은 신랑이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정말 많이 노력해 신경이 보이니까는 본인 가슴을 이렇게 헤아려주고 싶고 안아도 주고 싶고 안타깝다 그러시다 그래도 항상 이렇게 밝게 움직이려고 하시는 모습이 뭐를 해도 잘하실 것 같으니까 마음을 조금 단단히 드시고 이 외로움증이라든가 죄책감 자괴감 이런 거에서 빨리 좀 헤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게 지금 딱히 꼭지버전은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저는 그래도 되게 뭐든 항상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맨날 당하고 살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없는 게 아깝다고 첫 마디가 그랬잖아요 뭐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지금도 뭐 열심히 하는데 뜻대로 잘 안 돼요 뜻대로 잘 안 되고 이게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도 모르겠어요 많이 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동선사방 오거리 내거리에 서 있는 형국에 이게 맞는 건지 이게 틀린 건지도 모르고 그냥 살 수밖에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니까 지금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해서는 평생 먹고 살기는 사실 솔직히 빡빡해 너무 그러니까 조금 더 새로운 길을 찾으시는 것도 중요하실 것 같고 그거를 위해서 정말 곰곰이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내가 조금 내려놓고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너무 안타까워 정말 예쁜 가정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으신 분이라 솔직히 제가 정을 보면서 감동스러워요 감동스러운데 그러지도 그걸 다 본인이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미안함 미안해하지마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처럼 열심히 살되 조금 더 장기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왜 울고 그러세요 내가 우나 본인 조상에서 울리는 거지 괜히 우니까 좀 그러네 괜찮아요 paragraphs 감사합니다.